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때요? 참 쉽죠?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법 암기 꿀팁을 전수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텐데요. 오늘 그 첫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암기를 해볼 것이냐? 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가볍게 암기해보자 이건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동사가 많습니다. 15개에요. 근데 그 15개의 동사를 지금부터 딱 7분만 지나면 여러분들 입에서 막 줄줄줄줄 튀어나오도록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는지 자세히 한번 보자고잉? 잘 보세요. She advised me to take a rest. 그랬어요. 그러면 그녀는 주워. 초원했어요. 그랬죠? 동사야. 그러면 나한테 좀 쉬라고 조언을 했죠? 그럼 여기서 me는 뭐예요? 그녀가 조언한 대상이 나잖아. 그러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 그래요. 목적이랑 관련 1도 없어요. 대상입니다. 주어가 동사한 대상. 나죠? 근데 나보고 뭐하라고? 조금 휴식을 취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휴식을 취한다라는 건 이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와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썼어요? 투부정사를 썼죠. 여러분 시험지에는 take. 아아. 절대로 안 돼요. 또는 taking.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뭐만?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자 계속. Mr. Kim wants his students to trust him. Mr. Kim은 저예요. 저는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상이 뭐야? 나의 학생들. 그죠? 그의 학생들이 뭐하기를? To trust him.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힘은 Mr. Kim. 저거든요. 학생들이 저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인데 그럼 여기서 믿다라는 주체가 학생들이죠. 이제는. 따라서 역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믿는 거잖아. 버무샘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목적격 보호가 이 자리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투부정사 쓴 거 보이시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She told Kyle to be quiet.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한 대상? Kyle. 근데 Kyle에게 뭐하라고 말했어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건 이제 Kyle이죠. 따라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역시 뭘 썼어요?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런 어드바이즈나 원트나 탈과 같은 이런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써야 되는 동사들 나머지 12개 포함해가지고 15개 지금부터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위엔 했으니까잉. 자 오늘의 비책. 바로 요거에요. 자 일단 1, 2, 3, 4, 5, 6, 7, 8, 8개의 동사를 먼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막 써놓은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We are the champion 동사. 오글거려도 안 돼. 아니 오글거려도 괜찮아. 오글거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글거려도 괜찮아. 따라하세요. We are the champion 동사. 좋았어요. 왜? We are the champion. 오케이? 제가 이건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영감은 받았어요. 팩트예요. 자 근데 거기서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위가 짧지 않고 길죠. We are the champion. 이런 식이잖아. 요렇게. 그럼 일단 봐봐. W, want, E, E, E 세 개인데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잘 봐. Encourage. 격려하다죠? 그죠? 그 다음 또 E,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죠? 그 다음에 enable. 얘는 뭐야? 가능하게 하다. 가능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encourage, expect, enable. 세 번 시작. Encourage, expect, enable. Encourage, expect, enable. Encourage, expect, enable.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까지 끝나서 이거 아. 아까 했던 advice. 충고하다. T, 했어요. 그 다음에 C, 야기하다, 유발하다 뭐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P, 설득시키다. 시작. Persuade. 이렇게 8개를 먼저 외워야 돼. We are the champion 동사입니다. 일단 이걸 외워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want, encourage, expect, enable, advise, tell, cause, persuade. 오케이. 끝. 자, 좋았어.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해보세요. 일단 먼저 외워보세요. W, want. 얘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순서대로 하자면 Encourage, expect, enable. enable의 뜻은 가능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충고, advise. 말하다, tell. C, 야기유발. 그렇죠. cause. P, persuade.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8개를 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7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구, 요청, 동사, 강요, 명령, 동사, 허락, 허가, 동사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외웁니까? 간단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요구했어요. 야, 숙제 해와야 된다. 꼭 해와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에이,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야, 숙제 반드시 해와라. 알았나? 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강요하고 명령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 알았어요, 선생님, 할게요. 허락. 그럼 뭔가를 요구해. 근데 안 들어줍니다. 그럼 강요를 해야겠죠? 그러면 들어줘. 허락. 그래서 요구, 강요, 허락의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구, 요청에는 뭐가 있느냐? Ask, request, require. Ask, request, require. 세 번 시작. Ask, request, require. Ask, request, require. Ask, request, require.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강요, 명령 두 가지입니다. 바로 order, force. 명령하다, 강요하다예요. order, force, order, force. 세 번 시작. order, force, order, force, order, force. 굿. 그 다음에 마지막 허락. 허락, 허가. A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그렇죠. allow랑. 또 P로 시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퍽, 퍽, permit. 이렇게. 끝. 열다섯 개야. 자, 요구, 요청. Ask, request, require. Ask, request, require. 강요, 명령. order, force. order, force. 그 다음에 허락이랑 허가. allow랑, permit.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외워보세요. 자, 일단 요구, 요청, 동사 먼저 갑니다. 세 개 시작. ask, request, require. ask, request, require. 그 다음에 강요, 명령 두 개. 시작. order, force. order, force. 그 다음에 마지막 허락, 허가입니다. 뭐가 있죠? allow, permit.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W 뭡니까? want, encourage, expect, enable, advise, tell. 뭐죠? 약이하도 유발하다? cause. 그 다음에 마지막 설득? persuad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다고요? ask, request, require. 강요, 명령. order, force. 허락, 허가. allow랑, permit. 좋았어. 열다섯 개를 다 외웠습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지금 조금 모자란 학생들은 저를 잠깐 멈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스스로 복습하고 오시면 그냥 깔끔하게 외워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때요? 잠시 있죠? 넘어갈게요. 자, 퀴즈입니다. 실제 기출된 문제를 통해서 기출된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one of the few sports. 이것은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몇 안 되는 스포츠? 어, 나왔다. enable. 가능케 하는. 근데 보니까 명사 다음에 뭐 쓸래 그랬죠?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속도로 움직이게끔 가능케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끝났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가능케 하다. 시작. to move. enable web 어스니까. we are the champion 동사 중에 있었잖아요. 어때요? 잠시 있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깔끔하게 해석을 하자면 어떠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없이도 이제 높은 속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가능케 해주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포츠 이름은 시작. bob슬레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most of all. 무엇보다도. we need to encourage. 우리는 장려해야만 합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뭔가를 장려하자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가 나왔죠?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놀도록. 그럼 아이가 노는 거 맞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to play with peaceful toys. encourage 때문에. 이것도 우리 we are the champion 동사. 끝. 어때요? 참씨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는. 자, 이제 최종함기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최종함기 테스트. 이제 머릿속으로 we are the champion까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짠. 그쵸? we are the champion. 자, 시작. 말로만 할게요. want. encourage. expect. enable. advise. tell. cause. 설득하다. persuade. 자, 그 다음. 요구, 요청. 시작. 세 개. ask, request, require. ask, request, require. 좋아요. 강요 명령. order, force. 뭐라고 해요? order, force. 그 다음에 허락, 허가. allow, permit. 끝. 여러분들. 어때요? 잠시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문법 개념을 가지고 또 확실하게 암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